아아! 뭐야 진짜 순댁 뭐야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쪼하니 100개 아니 10세야 왜 그래 뭐 달라고 해서 진짜 순댁 아이고 2개 감사합니다 오늘 또 MVP 점수 중에 10세키 고맙지 여기까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유영진 상대로 고맙지 아 10세가 감사합니다 아 조하님 감사합니다 옛날이다 우리 호경이형님 아 호경이형님 뭐야 아 호경이형님 안녕하세요 호경이형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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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선 유형진 이기고 올게 효경이 형이 안녕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경계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나 8강 가야되는데 시발 진짜 미치겠네 가불기 걸렸네 잘다니라 이쪽에 있는 플리포이든 조합 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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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아 근데 그때 효경이 형님 이후로 내가 확률을 내려놨는데 이렇게 됐네 생각해보니까 소위 없네 음 이때 돌려봄는데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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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높게 나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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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너너너로 ㄷㄷ ㅋㅋ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흠.. 슬.. 왜 이렇게 했나 보다 흠.. 흠.. 휴스퍼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포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아 에드벌 열려주길 감사합니다 아 나 22일 날 일찍 오라던데 촬영있다 정말 빡세다 진짜 일정 나 내일 종족채상존돼야 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4시간 거슬린다고요. 우리 효경이 형이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. 확률 2배 찬스 드릴게요. 나 끝나고 형님 덕에 제가 너무 사근대요.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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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lifespan 12. 카카오톡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카카오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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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텍크 한마리로 못 죽이는 거야.